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심리학 기도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을 인해서 지금 접촉들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지 마라 영적으로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 밀착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말씀 속에 또 기도 속에 정말 영혼을 위한 기도하는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밀착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이 블루라는 말은 우울함, 우울증, 우울한 마음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블루.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나도 걸리지 않을까 기본적인 불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외출을 안 하고 집안에만 있고 매일 뉴스는 코로나 뉴스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아주 민감해지고 그렇게 또 집안에 있다고 운동량도 적고 수면 또 장애가 되고 불안 심리가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악순환이 된다. 저도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3m 떨어져 앉으리 떨어져 앉으리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불안하대. 주여. 그래서 화장실도 따로 서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뉴스만 계속 집에 앉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그것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마치 그 병균이 앞에 온 것처럼 지금 어느 나라에도 지금 뭡니까 이거 지금 이거를 지금 일주일에 오브제 해서 팔고 이걸 지금 떨어져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온 길거리에 전부 다 그렇게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나라가 별로 없대요. 거의 없대요. 마스크가 떨어져가지고 많지 않대요. 지금 방역위 본부에서는 그런 이야기하죠. 기침을 한다든가 정세가 나타나면 마스크를 해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대통령부터 막 막 사고 다니니까 전부 다 그냥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불안 속에 다 그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블루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블루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 예수 그리시와 밀착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시와 밀착된 삶. 마태문 28장 2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였습니다. 볼 때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24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24시 24, 25 영원. 여러분이 이 62가지 속에서 이 순한가지의 비밀을 삶 속에 실제로 여러분을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24시 주님과 교제.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걱정 두려움에 잡혀진다. 이 말이. 예언계 모으는 성도들. 여기서 완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편 91편 7절에 왼쪽에 천명이 오른쪽에 만명이 전염병원으로 자빠져도 너는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주 금요기도의 시간에 출애국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국기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는 사실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변암무상한 현장이 언제 모래 폭풍이 일어나서 눈에 보이던 목적지가 사라질지 또 어떤 맹수가 어떤 그야말로 이 맹독성 동물이 그렇게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위기가 지속된 현장이 광야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삭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현장이 생업현장이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김포공항이 오늘 신문 보니까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않았다. 한 대도 뜨지 않았다. 항공업, 여행업 종사하는 분들, 식당이나 카페하는 그런 소규모 개인사업하는 소상공인들 지금 그야말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펩 직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에 서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 연계 모두 숙돌 가운데서도 이런 지금 광야를 처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오늘 저녁의 모욕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위기 때, 사면 쪼갈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곤도우서 4장 8절로 구절해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않으며 그 끌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냐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곤도우서 4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싫은 질그릇이에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처음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말이 어름이 와봐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어름이 와봐야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어름이 왔을 때 이 어름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셔야 된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지금 사인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적이 있냐말 완전히 내 인본주에 서지 않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본 적이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만 부른 적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절의 기회다. 우리 영계 모든 성들을 지금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영적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여정을 우리 삶의 영적 여정이잖아요. 모든 게 포커스가 다 교회에 맞춰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스케줄이 다 우리가 교회에 맞춰져 있고 훈련에 맞춰져 있고 우리 신앙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3주간 지속되는데 한 달 동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런 막연한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들을 헛되이 버리게 하지 않으신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그래서 영적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과 교육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할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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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습니다.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적 해석 영적 해석 영적 해석 해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될 시간표에 지금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두렵게 말씀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광야의 삶이 아무리 변화무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화탠 자에게는 이 광야는 오히려 더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된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약 잡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시라는 얘기 기대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기대해보시라고요. 저는 그거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단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실망자실 크게 기뻐할 것도 하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적당하게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에 더 가까이 더 능력을 처음 할 수 있는 기회다.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보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부신자들처럼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영적 눈이 열려서 코로나 불로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처음 해보시기를 주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틀 청사님 1절로 3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순의 온 해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이러니 예급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순 온 해중이 그 광야에서 모셔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순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예급당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야 떡을 배불리 먹던 때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해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 도착을 해서 경험한 첫 번째 역경 갈증이었습니다. 갈증. 마라의 선물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배가 됐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 한다고 한 건데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래야 되는데 모셔와 아루를 원망하여 영적인 해석이 안 돼가지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극료로 정말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삶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요오라파 하나님을 처음하게 하세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엘림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세요. 엘림의 축복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신해선 사이에 신광에 도착할 점에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신들이 출입을 한 지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둘째 달 15일은 한 달 반 됐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애국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또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남자만 60만이니까 이 애들 뭐 여자들 다 파면 200만 명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맞는 얘기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때 나온 것이 과거에 돌아가고 싶은 욕구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애국에서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때를 그리워한 것입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애국에 있을 때 그래도 고기와 떡을 먹고 그야말로 당장 먹을 것을 인해가지고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 이들은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 원망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산물이 원망 불평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출애굽의 열 가지 기적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기적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만든 기적 이거 행해 준 것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돼요. 몇 년 몇 십 년 전이 아니에요.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돼요. 이게 이들 삶속에 직접 처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엄청난 기적을 한 달 반 안에 엄청나게 처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이 뭐냐 눈에 보이는 서론에서 벗어나질 못했어.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 물질에서 벗어나질 못했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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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문제가 오면 그렇게 벗어나질 못해. 너무너무 돈을 사랑해.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해. 일만 악의 뿔인데 이렇게 애틀을 깬다 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애틀을 깬다는 게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들이 밥 먹고 잘 산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몇 십 년 안 돼요. 60년대 70년대 배고파서 불과 30년 전 배고파서 30개 밥 해결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새끼 밥 먹는 거 걱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런데도 욕심이 많아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 돈에 대한 애착 이거 물절의 애착 굉장합니다. 상처 불안 애틀 못 빠져나와요. 성령으로 치유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치유한 내 사람 아까워서 못 드려요. 아까워서 아무리 말아도 못 드려요. 계속 불평 원망 원망 심리하게 보면 투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인정하고 쉽지 않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남에게 돌려버림으로써 자신을 정당화 하는 무식적 마음의 작용 그런 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신들이 멀쩡하게 잘 있는 자기들을 광야로 사지로 끌어내가지고 죽게 한다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투사해요. 쉽게 설명하면 남탓 하긴 남탓 자기는 아무 잘못 없어 남탓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내가지고 모든 뉴스 초점이 여기다 맞춰져 있어요. 만약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얼마나 어떻게 일어나 4.15 총선 때문에 난리겠죠. 방송마다 계속 총선 문제로 초점 맞춰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내 탓 내 탓 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 탓 없어요. 남탓 전부 남탓 체질화 되어 있어요. 서로를 물고 떴고 그냥 서로 엉망하고 사활을 그려 거기에다 서로 서로 그래서 안타깝게도 미래를 준비하는 발전과 성장이 없습니다. 정치 후진국 달고 다니요. 정치 후진국 이런 투사 남탓 하는 삶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퇴행이에요. 퇴행. 미래를 향한 전진이 아니라 퇴행하는 사람. 삶을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신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퇴행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변신도 잘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그냥 퇴행 심지어 노예생활 하던 때를 미화하고 그리워 하는 이런 어리석은지 지금도 새가족 중에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 순풍에 돋던 것처럼 잘 형통하게 잘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예수 믿었는데 상황은 전혀 기대와 반대가 될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을 안 믿을 때보다 훨씬 못해. 예수 믿고 나서면 뭐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런 새가족들이 있어요. 이거 다 사단이 부린 가라지잖아요. 예수 고시도를 믿고 하나님 장애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전 것은 뭐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신분으로 다 바뀌어졌어요. 사단은 계속 생각 속에 옛 틀이라는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영적 본질을 붙잡지 못하게 교회를 나부터 신앙상으로 나면 예수 믿고 나서도 그 못된 습관 못된 부정적인 체질 바뀌지 아니 그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옛 틀을 벗어야 돼 옛 틀을 못 벗어 그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변하시길 하나님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휘보리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 구원에 포커스 맞춰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포커스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돈에 맞추고 사람에 맞추고 사건에 문제에 맞추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뭐든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와도 포커스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영혼 구원이 맞춰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거기 맞췄다고 영혼 구원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신하고 여기에 모든 걸 다 24시에 뿌렸어요. 영혼 구원 모든 삶을 다 오랫동안 근 20년 동안 테레비 신문도 거의 안 봤어요. 세상가 끊었어요. 사업하면서 절해가 앉은 게 아니고 산해가 앉은 게 아니고 이 도시 이 세상 속에서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영적 태행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잡고 믿음에 전전해야 돼요. 태행하면 안 돼요. 앞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모든 예털을 오늘부로 완전히 청산하죠. 예털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 부분을 아직 예털이 벗어나지 않았구나. 예털 완전히 새로운 생각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예털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이 예털이 탁 끌려가지고 또 태행하고 또 회개하고 또 성장하라. 또 태행하고 계속 반복하도록 이스라엘 백신들이 그렇게 사사기 있어보세요. 다람쥐 채팡이 계속 터졌다가 또 회개하면 또 해방식이 좋다가 또 원망하다가 또 같이 들어가고 계속 반복해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로 완전히 예털을 청산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세트리 생대기를 제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공급입니다. 4절 5절 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일법을 준행하나 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다 떨어져 줄이게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용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겠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와서 부러지전 후에 준 게 하니 모세와 아론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부러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가 뭔지를 아시고 그 해결책을 제세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수레급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향해 가는 모든 여정을 다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약의 여정 속에 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삶이 사도행정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세요. 어떻게 살고 돈이 없어서 내가 공허이 안 좋아서 내가 자녀가 일어서 내가 남편 전부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은약 한 사람 때문에 은약의 여정 속을 확실하게 달리는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달리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다 살려내버려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한 사람이 은약의 여정 속에 확실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살아요. 심지어 직장이 산다고요. 사업장이 다 보고 모두 직위가 된다고요. 우리의 여정 우리 인생 여정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여정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나 안하나 본문 사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하나 하나님이 시험할 것이다 그랬어요. 시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로운 양식을 주실 것인데 날마다 그것을 거두고 안식일 전날에는 참된 이 안식을 위해서 그 거둔 것에 갑질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세밀하게 해 주었어요. 이 본문 30일째로 오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해서 만나라 만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만나라는 뜻은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고 색깔은 하얗는데 그것을 먹어보면 꿀 섞은 과자 같아요. 그것이 매일 하늘에서 쏟아져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그냥 쏟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이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내려있었대요. 40년 동안. 요수호 5장 10절로 12제로 보면 가난에 도착한 후 그 땅의 소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꺼내져요. 그 다음날부터 거쳤다.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이 뭐예요? 이 시대의 은약자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처음 해봐야 돼요. 이 목사가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나는 그거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지금 정인으로 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는. 은약자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로를 다 채워주세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은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줘야 돼요. 지금 가난한 땅 들어가야 됩니다. 이삼칠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이 여운교회가 교회들 많지만은 정말로 은약자분 교회의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역을 이 나라를 수도권을 이삼칠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은약의 여정 속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와 글씨도 이 오직 교회에 올인했다고 하면 이 은약의 여정 속에 같이 간다고 하면 도만 품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시험들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와서 예배 속에 들어와서 찬양 속에 들어와서 정말 훈련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생각 속에 어떤 마음 가지고 사는지 잘 아시잖아요. 확실하게 은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100분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팬보다 더 무섭습니까? 이런 게임도 아니에요. 빌보 사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거기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좀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라고. 사람 말은 그렇게 많이 믿고 영향 받으면서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시험들고 낙심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약적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 지금 코로나 발해죄 때문에 들린 이야기가 가정예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드디어 우리가 가정예배를 들이기 시작했다고. 들을 수밖에 없죠. 가족들이 다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속하죠. 매일 하세요. 이제 끝나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도 가정예배를 들이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감문이 그냥 말 뿌리채다 쓰임 받을 지도록 만드는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 구역학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이 만나가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신 유익한 양식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었다. 먹은 게 만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에 만나먹었는데 질병 걸렸다든가 영양실조 걸렸다든가 이 기록이 없어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이 만나 하늘에서 신선도가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매일매일 주시는데 우리 냉장고 넣어놨다가 먹고 있잖아 매일 새는 그 맛나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모든 영양분이 응집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양식을 준 거예요. 최고의 양식.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역으로 보면요. 이 시간표가 오히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의 계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은약적 기도 가운데 모두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제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8절을 봅니다. 28절을 보면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가 되어야 내 말을 제대로 지키고 살겠느냐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어떻게 내리시고 어떻게 거두원이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다 드렸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여섯 동안은 매일 내가 주겠다. 여섯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매일 양 먹고 매일매일 그날 그날 양식을 취해라. 그날 먹을까 그날만 가져가라. 그 다음날까지 두지 마라. 가르쳐 주소요. 세밀하게.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을 예배해야 되니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분량 이틀치 분량을 그렇게 챙기라고 세밀하게 말씀해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자기 생각도 그래가지고 막 욕심하고 많이 가져와가지고 시컨벼불려 먹고 남아에 남겨놓고 아침까지나 다 썩어버려. 막 벌레 먹고 썩어버려. 말 안 들어. 안식일 전날은 이틀 분량을 그렇게 가져와서 안식일을 그렇게 안 나올 거니까 안식일을 챙기라 했는데 안식일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않고 또 안식일을 떠나가 만나 어디라니 만나 있어야지. 무슨 말입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말씀을 따르지라니. 막 그 건성으로 들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그래 허탕쳐. 안식일날 또 나갔다가 허탕쳐. 허탕인이세요.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응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평생. 참 억울하지요. 평생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자 못 받는 행동만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귀를 남기고 그래요. 기가 막히게 응답받는 시간표를 빗겨나갑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응답받는 시간표를 꼭 빗겨나가. 응답 못 받아. 조금만 맞추면 응답받을 텐데. 우리 오영교의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이걸 지금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행편 환경 모르시겠어요? 처음 당하는 일이에요 지금. 나 태어나서 이런 일 처음 본다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이런 일을 처음 당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겠고 내가 어떤 어른 당을 모르시겠냐고요. 어떤 분을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성격상 빈자리 있는 것도 빈피어 있는 것도 자리도 싫어해가지고 화를 내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인도 없는데 혼자서 설교하면서도 평소 때처럼 똑같이 이번에는 그렇게 계속 하시는 게 신기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흥분하고 있어요. 도리가 더 흥분해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통해서 합류의 설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주실까 기대하고 있어요. 절망이 아니에요. 더 여운 게 흥금을 두 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3주째인데 첫 예배를 못 드릴 때 흥금이 평소처럼 똑같이 나왔어요. 온라인으로 흥금하는데 어떤 분을 더 많이 했어. 우리 집사람은 자기 두 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평소도 똑같이 이야 오늘 유 목사님 만들기획과 평소부터 했다는데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통제가 있잖아요. 매년 나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흥금 예원계 성도들 이야 이번에 보면서 내가 감동했어요. 영적 수준이 대단하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평소 때 같으면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할 수 없겠습니까? 더 기대가 되고 한당이 억거리 될 수 있는 기회다. 그걸 제가 처음 하고 있어요. 우리 예원계 성도들은 모두 다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란되어 예배하는 자들이구나. 그걸 내가 체험하고 너무 감격하고 내가 막 자랑했어요. 우리 예원계 성도 수준이 이렇다고 영적으로 앞으로는 주일날 헌금 주분이 안 돌려도 될 정도가 안 되겠나. 그 정도로 갈빈의 종교개혁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솔라 스크립수라 성경 성경 그거 가지고 종교개혁했어요.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고 요한 칼빈의 신앙사상 성경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영적 중심 이 중심을 우리 예원계 모든 성도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제모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 광야 환경 가운데서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신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책망하고 흥망하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피로를 다 채워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가정의 세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억벌이 될 수 있는 우리 영계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정말로 2, 3차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성숙되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이 일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우리 랩런터들 학업문제 우리 성도인들의 직장사업문제 하나님이 세밀하게 달고 계시오니 우리 성도들이 언약의 연속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책임져주시고 필요한 만나를 쏟아부아 줄 믿습니다 성도들 절대로 염려 걱정 불신화하지 말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언약 잡고 영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한 번 쉐이 묻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가졌던 그 예트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언약 속에서 세태를 갖추고 심령천국 가정천국 직장천국 간곡마다 하나님 말을 확장해 나가는 정말로 사회의 1장 1절 3절 8절을 완전히 각인뿔이 채열되어져서 영양입혀나가는 현장전도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원교는 은약 공동체요 제자 공동체요 렘너드 공동체요 은니스 공동체요 성교 공동체인 것을 정말로 온 성도들이 하나하나 응답받으면서 확인하면서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2, 3, 7 나라 살릴 수 있는 성인들로 다 새롭게 무장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들에 쓰는 예수국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순우리의 역사하심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광양같이 사면초가 환경 속에 있다랄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여러가지 절망 속에 있다랄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고 세임을 기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렛런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라 아멘